6월도 다 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6월 중순인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11, 4, 5번? 보면 이제 종강합니다. 종강 금방이죠. 금방. 1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년이 빨리 가는 걸 아니까 이게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미진했다고 생각하시면 7월 달부터 한 3개월은 올인해야 돼요. 나머지 여유 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생업을 종사하지 마시라 뭐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올인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후회 없이 뭐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거 설마니 이 중에 한 사람만 대표로 합격시키자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럼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죠. 자 이게 현금 수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현금 흐름을 우리가 측정하는데요. 이 현금 흐름에 대한 거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현금 흐름을 측정해야 되냐면 원래 여러분들의 시험 목적이 제목이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 분석이라는 거를 이 현금 흐름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목이 지금 빠져 있는 건데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은요.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고 매각 현금 흐름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러면 왜 두 가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냐면요. 여기 만약에 부동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총 투자액이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투자자가 투자하면 이 건물의 수명이 한 50년 된다고 가정할 때 50년 동안 보유하는 가정이 아니고요. 통상 한 5년간 보유하다가요. 5년 후에 얘를 팔아버린다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에 따른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임대 수익에 대한 어떤 그거를 우리가 하나 파악해야 되고요. 5년 후에 매각을 할 때 보면요.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융자를 6억을 받아서 투자했고요. 지분이라고 있는데 지분은 총 투자액에서 빌린 돈이 있죠. 이런 걸 제외하고 남은 걸 지분이라고 그래요.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는 지분 4억을 넣는데 5년 후에 얘를 매각을 할 때 얘가 10억짜리를 11억에 매각할 수도 있죠. 그럼 남는 차익도 내 지분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는 빌린 돈을 가지고 매기간 원리금을 상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는 공제가 되더라도 원금 상환분만큼은 내 지분이 또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또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흐름을 다 파악하는데 자 근데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얘는 영업현금 흐름하고요. 매각현금 흐름을 다 구해야지만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이 어림샘법 등 같은 경우는요. 얘는 영업 흐름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각현금 흐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어림샘법은 1년 동안 발생하는 영업현금 흐름만 가지고도 투자 판단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림샘법이 상대적으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똑같이 인용을 해줘요. 얘도 계산낼 수 있고 이론 낼 수 있고요. 얘도 계산낼 수 있고 이론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현금 흐름 자체도 계산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김총각 영업현금 흐름이 몇 가지 있어? 그걸 어떻게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있어요. 다섯 가지 그리고 여기에서 뭐 공제하면 돼요? 공, 경, 부, 소 이렇게 쓰면 시기 완성이 된다고 얘기했죠. 기억하시죠? 그거는 반드시 숙제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능총소득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해요? 가능총소득이라는 것 자 이거를 김총각 이천여에게 가능총소득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줘봐 간혹 가다 보면 이 중개사 학원이 연계 학원으로 바뀌는 것 같아 옆에 여인하고 싸워가지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건 똑같아 가능총소득이 뭐야? 얘가 임대해 줄 수 있는 공간이 20포야 근데 연 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요 호당 그러면 600 곱하기 20하면 어 걔가 이거야 그치? 근데 그거를 말로 설명해 1억 2천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잖아 이 임대의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연간 최대한의 임대료 수익이라고 1년 동안 그러면 얘가 이제 1억 2천이 되잖아 자 그러면 유효총소득이라는 건 뭐야? 어 그리고 어 어떻게 아 그러니까 뭐 빠졌잖아 여기서 공실및 불량부채를 제하고 거기다가 뭐를 기타 수입을 더한 것을 우리가 유효총소득이라고 얘기하는 아 이게 시험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유효총소득을 설명할 때 가능총소득에서 공실및 불량부채를 제하고 기타 수입을 더한 것을 유효총소득이라 한다 이렇게 출제한다는 얘기 이렇게 자 통상 공실을 한 10% 준다고 그러면 여기서 1200을 빼고요 기타 수입은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얘가 1억 800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공제해요 영업경비라는 것을 공제를 해요 그죠? 그러면 취득세, 재산세,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 화재보험료 이렇게 있을 때 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니 여기서 이 중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공부 소감을 찾으면 되겠어 그럼 답이 나와 여기서 일단 이거 들어가 안 들어가 왜 그럼 얘는 들어가 안 들어가 얘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 그러면 공부 소감은 왜 외우고 있는 거야 거기 소가 뭐야 소가 소가 얘 아니야 얘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얘는 자본이득세 왜 안 들어가 화재보험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야 넌 이렇게 해서 이거 고르라고 그러면 틀리는 거네 그냥 이거 세 개는 안 들어간다고 이거는 내가 임대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할 때 들어가는 거니까 애초에는 이건 투자한 비용에 포함시키는 거지 이걸 경비로 볼 수는 없지 재산세는 보유세잖아 내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해 주고 자본이득세는 부동산을 매각을 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 개념이니까 여기서 경비 산정할 땐 당연히 안 들어가죠 화재보험료는 들어가죠 소멸성보험료니까 1년을 단위로 계약갱신 들어가니까 소멸성 경비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비할 때 늘상 공부소감 얘기해 줄 때 공은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죠 부가 부채서비스 얘기하고 소가 소득세 얘기하고 감이 감가상각비 얘기하는 거야 거기 맨 하단에 가면 99페이지 맨 밑에 가면 거기 별표로 표시되어 있으면서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냥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내가 고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경비가 여기서 한 800이라고 이렇게 가정하면요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얘가 1억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가능총소득이 있죠 유효총소득이 있고 순영업소득이 있죠 이 수익은 내 지분만 넣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고 이거는 총투자이겠죠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해서 발생한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에서 만약에 내가 융자를 갖다가 농협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 1억을 가지고 누구하고 농협하고 나하고 나눠 갖는 거야 수익이 발생하면 원리금 상환해야 될 테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빼줘요 부채서비스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게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 나가야 할 원리금 있죠 원금과 이자 있죠 이거를 합한 걸 부채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저당 지불액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예요 개념은 근데 여기서는 같은 논리로 보니까 원금하고 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6억에 빌렸는데 이자율 5%로 빌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3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에서 3천 농협에 줬죠 그 나머지 얼마 세전 현금 수지라고 있죠 여기서부터가 지분투자자에게 들어오는 돈이에요 내 주머니로 그래서 이게 7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공제해야 돼요 영업소득세의 계산은 어떻게 해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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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게 기출이에요. 임대가능고수가 40호, 호당연임대료가 600만원, 그 다음에 공실률 10%, 운용경비 1600만원, 원리금 9000원, 이자 2000원, 감가상각비 1000만원, 영업소득세율 30% 이 조건화에서 최후 현금 수지까지 계산을 해야지. 그러니까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틀린 거 고르라고 했을 때 지문에 어떻게 해 줬냐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짐은 5개 주고 틀린 거 고르라고 출제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론은 계산이 다 나와야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능성소득이 있죠 자 보면 40%잖아요 600이죠 4, 6에 24 하면 2억 4천 나오죠 자 근데 공실이 얼마예요? 10% 2억 4천에 10% 하면 2,400이면 나머지가 2억 1,600 나오겠죠 그러면 얘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경비가 1,600이잖아요 그럼 2억 1,600에서 1,600 빼면 순영업소득이 2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가 5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원래는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이게 과세 소득이고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들어가면 계산이 어렵다고 보고 출제자들이 이거는 빼요 이렇게만 계산하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원금 상환분이고요 감가상각비 그럼 똑같이 과세 소득 여기 똑같이 세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2억이죠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 2천 줬잖아요 감가상각비 2억에서 3천 빼면 1억 7천 나오죠 1억 7천에 세율 30% 하면 얼마? 5천,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이걸 준 거예요 5천을 틀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전으로 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건에서 세전이 얼마겠어요? 여기서 순영업소득이 2억이잖아요 2억인데 여기 보면 원리금이 얼마예요? 9천이잖아요 그럼 9천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1억 천 그럼 얘가 1억 천이잖아요 자 근데 이 안에서 원금 상환이 얼마예요? 원금 상환이 7천이잖아요 원리금이 9천인데 이자가 2천이면 나머지가 원금 상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 8천이죠? 감가가 얼마예요? 1억 8천, 천 빼면 똑같잖아요 똑같은 30% 똑같은 5천 배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걸 찾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면 낼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내는데 틀림없이 이렇게 줄 거라고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순위감만 주거라고 해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얘를 기준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거기에는 틀림없이 뭐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금 상환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흐름인 거예요 흐름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계산에 대한 것은 잘 안 해도 돼요 단 용어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여러분 시험에서 잘 쓰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관계를 잘 써요 여기서 이거 빼면 얘가 되죠 그런데 뒤집어서 얘에다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활용을 잘해요 왜? 여기서 문제 풀 때 중심이 얘라고요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여기서 이거 빼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밑에서 이렇게 더해서도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양쪽에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분복계획의 계산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지분복계획 또는 매각 현금 흐름의 계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글자를 따서 이게 매도 가격이고요 매도 경비고요 빼면 순 매도액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미상환 저당 잔금이 있죠? 그러면 나오는 게 세전 지분복계획이에요 여기서 자본이득세를 공제하면요 그러면 세후 지분복계획이 나와요 작년에 여기서 두 개 나오던 거예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있죠? 고르라고 여기 미상환 저당 잔금은 은행에서부터 융자 받고 대출기간이 한 10년인데 5년 만에 매각하면 아직 갚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 있겠죠 그걸 첨언하면 갚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경이 하고 순미 그러면 이 사람 이름 되죠 여기 전본후라고 그러잖아요 얘들의 아버님 성함이 전본후라는 얘기예요 김총이가 웃지 마 오직하면 선생님 이런 거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리를 시켜줄까 그거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구하고 나면요 우리가 이제 뭐를 대입하냐면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들어갈 때요 거기 101페이지에 보면 박스 들어가 있죠 박스에 보시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해놨죠 그럴 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 있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연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여기까지는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고요 이건 현가회수기관법이에요 뭐 얘기한다? 현가회수기관법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승수법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있죠 이거는 어림샘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이렇게도 보셔도 돼요 거기 보면은 회수기관법이 있죠 회계적이익률법이 있죠 승수법이 이게 회수기관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 들어가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비할인기법이에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로 이렇게 주로 쓰여져요 이렇게 그래서 승수가 들어왔다든가 앞에 회가 들어간 애들이 있죠 여름철에 회 먹으면 탈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요건으로 얘네를 기본적으로 출제할 때 답으로 한 두 번 지문 안에 보면요 이렇게 준 거예요 수익성지수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럼 틀리겠죠 현가회수기관법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틀리겠죠 기출에서 그렇게 인용을 한 건데 문제는 오지선단 안에 투자분석기법을 물어볼 때 이게 한 문제씩 지문식은 잘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냐 아니냐 그것만 먼저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 먼저 한번 가보시냐면요 10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06페이지 가면 어림샘법이라고 있죠 별표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이 투자분석기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림샘법이에요 여기는 의의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어림샘법이라는 건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거를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해서 그 크기에 의해서 투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어림샘법에 그래서 방법이 일단 무슨 법이 있어요 승수법이 그런데 여기에 승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승수 이게 회수기간이에요 회수기간 승수의 의미가 회수기간 회수기간일 때 총소득 승수라는 애가 있고요 순소득 승수라는 애가 있고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또는 세전 현금 흐름 승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순소득이 있죠 이게 순영업소득이에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이런 얘기죠 여기 승수 앞에 있는 총소득이 있죠 그게 얘들이잖아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있죠 그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순소득이 순영업소득 얘기하고 얘가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예요 승수는 회수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겠죠 그러면 얘가 이 승수값이 작아지려고 그러면 분모가 커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그런데 얘도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에게 한 대가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가 무슨 투자에게 들어가겠어요 즉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 현금 흐름 있죠 이거를 가지고 뭐를 표시하는 거예요 승수로 그러면 우리 저쪽 왼쪽에 가게 되면 부동산에 총투자한 돈이 10억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능 총소득을 기준하게 되면 가능 총소득이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 약한 8.333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8년 3개월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1억 2천 가지고 몇 년 걸리면 8년 3개월 걸리면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순소득은 우리가 얼마라고 얘는 그대로 10억이고요 얘는 1억이라고 그랬어요 1분에 10이면 얘가 10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 1억 원을 가지고 몇 년 걸리면 10년 걸리면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은 뭐를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구하는 거예요 총투자액 이걸 가지고 그러면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가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어느 게 얘가 크죠 얘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시험에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동일한 투자한의 경우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크죠 얘가 그래서 맞는 지분으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전하고 세우가 있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 승수 앞에 있는 세전이 일로 들어가요 얘도 이게 일로 들어가고 그런데 세전하고 세우는 무슨 투자액이라고 그랬어요 지분 투자액 그러면 얘들과 달리 얘들은 이걸 가지고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를 동시에 비교하기는 무리죠 목적이 들리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지분 투자액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저기 보면 4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 왼쪽에 4억 빌린 돈 6억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저거 그냥 쓴 게 아니라 다 대입하려고 쓴 거예요 이거 숫자도 다 맞춰서 쓰려고 한 거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7천이잖아요 계산하면 약간 5.5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7천 가지고 이거 회수하려고 하면 약 5년 5개월 정도 걸리는데 얘가 지금 4억일 때 세우는 지금 5천이잖아요 그럼 얘는 8 나온다고요 그러면 세우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하려고 하면 8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세전이 세우보다 크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 문제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승수값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작을수록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 한 번 더 출제했어요 틀린 답으로 틀린 거 고르라고 하는 다음에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회수기간이 짧아진다 그러면 틀리겠죠? 승수값은 작아져야 돼요 승수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수기간 회수기간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수익률법이라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 승수는 회수기간을 나타내니까 얘는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수익률은 어때요? 얘는 클수록 그렇죠? 그래서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관계예요 그런데 역수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애들이 얘들이에요 얘를 자본환원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종합자본환원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했을 때 1번 지문으로 종합자본환원일의 역수는 순소득승수다 이렇게 해서 답으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둘이 역수니까 얘기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순영업소득이에요 수익률을 구하니까 당연히 뒤에 곱하기 100이 이렇게 수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주실 것은 얘가 지금 승수가 10이죠 10이면 얘가 10%예요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인 거예요 뒤집으면 총 투자액이 10억이잖아요 순영업소득이 1억이죠 10분의 1이면 0.1이잖아요 곱하기 100하면 10% 나오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때 설명해 드렸지만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계산문제를 풀 때 있죠 계산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번 부채감당률은 2.5다 2번 순소득승수는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배열하면 또 그렇겠죠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순소득승수는 10이고 3번 세전현금수지승수가 10이고 4. 종합자본환원율 8%고 5번 유효청소득승수가 5고 이런 식으로 5개를 깔아주고요 물론 조건을 주죠 조건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주고 틀린 거 고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지 틀린지 알려면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출제자가 답을 이걸 준 거예요 4를 왜 그러냐면 순소득승수하고 종합자본환원율 역수잖아요 역수인데 얘가 10이잖아요 얘가 10이면 얘가 10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얘를 8로 줬잖아요 그러면 얘가 10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공교력계도 그때 문제가 총 투자액을 10억을 줬어요 10억을 주고 부채서비스액 있죠 얘 4천 주고요 세전 있죠 얘를 6천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지 이걸 구할 수 있냐면 순용업소득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순용업소득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이거 빼면 얘가 나오지만 거꾸로 여기에서 이거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채서비스액 4천 줬고요 얘를 6천을 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4천을 뺐기 때문에 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올려면 얘가 1억이잖아요 암산으로 수신과 맞춰준 거죠 출제자가 그렇게 해서 바로 4번이 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쪽이 계산 문제도 요령을 줘요 모르는 사람은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이에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이런 배열이 나오면 그런 거 한번 보라 이런 얘기죠 혹시 계산을 할 때 얘네 둘이 역수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역수예요 역수는 우리가 지분 배당률 다른 말로 세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니까 여기가 지분 투자액 여기가 세전이 되고요 물론 얘하고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에요 분모 분자가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얘네들인데 일단 얘네가 제일 중요해요 얘네가 중심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출제자들이 얘들만 이렇게 내다보면 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정도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승수법에서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비율분석법이라고 있죠 깨도 별표하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 재무비율을 물어보는데요 가끔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도 출제를 하냐면요 다음은 여러 가지 재무비율과 승수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우리 묶어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었어요 김총각 대부비율은 시기 어떻게 돼 있어? 대부비율 대부비율은 대부비율은 2000년 다음 주에는 그 옆에 앉아 옆에 앉아가지고 내 이름 대고 한 세 번씩만 꼬집어줘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려가기도 힘드네 자 그래도 우리 김총각이 근래 보면은 그래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래 인물도 환하고 그렇지? 그래 그래 뭘 또 쑥스러하게 뭘 또 쑥스러해 지금 여기 또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도 궁금할 거 아니야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다고 또 우리 김총각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이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합격했을 때 합격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제가 김총각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화기야하게 마무리될 수 있겠어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내년에 한 여름때 되면 그잖아 초복 중복 이럴 때 합격해가지고 수박 한 덩어리 들고 찾아오는 거야 그래갖고 내년에 후학들에게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지? 수박도 좀 썰어주고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그렇잖아 앉아서 그 수박 받아 먹고 있으면 되겠어 그거 되게 민망한 상황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꾸 말로 뱉어봐야 짓는다고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 그 수업을 유학에 끌고 가는 선생님은 기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물리력을 행사하는 선생님이 있죠 그 수업은 잊어먹질 않아요 그쵸? 저도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분이 오시면은 양동이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거기다 나무를 막 몽둥이를 하나 담궈라 이렇게 나무에 물이 배우면은 훨씬 그게 타격이 좋다고 그래갖고 어디서 그 아이스하키채를 구해보셔가지고 아이스하키채가 어마어마한 단풍나무로 만들어서 엄청난 거라고 딱 놓고 있다가 수학 가리키신 분이에요 쫙 해갖고 하다가 너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근데 그 양반의 습관이 뭐냐면 쓰고 가서 오늘 며칠이지? 그러면 그분은 가는 거야 그렇잖아 김창훈 오늘 며칠인 줄 알아? 오늘? 14일? 14일이지? 그러면 4번 그러면 4번 들어가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선생님 들어온 날짜가 있으면은 그 번호에 걸린 애들만 기를 쓰고 막 쉬는 시간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그 양반이 들어올 거 어느 날은 갑자기 그런 거예요 번호를 무시하고 여기 그럼 그럼 이제 그 쓰러지면 그러면서 앞에서 타작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뭐야? 막 퍽 뭐 이런 소리가 김총과 앞으로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봐 놀랄만한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렇잖아 그때를 기억해 그때를 이게 성인 곳이니까 선생님이 뭘 할 수가 없잖아 이 분필로 뭐를 하겠어 그렇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론 투 밸류라고 그랬죠 투과 슬래시라고 그랬고 그래서 L 오버 V니까 이 가치 위에 부채가 있다고 해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감의 크기를 백번율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김총과 이거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지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란 부채 비율이란 이게 자기자본분의 타인자분의 크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나타낸 건데 그쵸? 이거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틀린다고 해서 바꿨다고 해요 분모분자를 바꿔서 그쵸? 근데 학생들은 그게 분모분자가 바뀐 걸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선정을 해서 그걸 감수하면서 조정한 양반이 뒤에다 하나 붙여준 거예요 그게 붙여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대부 비율이 50%죠 그럼 부채 비율이 몇 프로예요? 부채 비율이 대부 비율이 50%면 얘가 몇 프로예요? 지금 대부분 이거 50%라고 그러죠? 그 시험에서는 얘가 50%면 얘가 100%라고 준 거예요 얘가 그러면 50%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틀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뒤집어서 틀린 건 모르고 이 수치가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착각해서 그 답을 찾았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뒤집어진 건 모르고 아 이게 100%지 왜 50%요? 100%야 100% 이거 푸는 요령 알려줬죠? 얘가 100일 때 이게 100분의 50이면 0.5인데 곱하기 100하면 50%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가 100일 때 빌린 게 5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50%라고 오면 얘를 일로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면 100에서 50 빌면 4개 얼마예요 50분의 50 하면 곱하기 100 하면 그럼 100% 아니에요 100% 아니 이걸 어떻게 6개월 동안 계속 50%라고 우기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얘가 60%면 얜 얼마 대부분이 60%래요 그럼 60을 어디다 두면 돼요? 위로 그러면 100에서 60 빌면 남는 게 얼마 그럼 40분의 60 하면 1.5죠?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15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김총가 이거 80%래 어 그렇지 이게 80이고 여기 20이니까 나누면 4 하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400% 자 마지막이야 얘가 20%래 어떻게 하면 돼? 아니 선 긋고 20을 어디로 올리면 돼? 위로 위로 왔어 그럼 밑에 뭐 오더라도 하면 돼? 어 그래 나누면 4분의 1이니까 25% 어 이거 80분의 20을 80 나누면 4분의 1 개념이잖아요 0.25니까 곱하기 하면 25% 나오잖아요 이거 구하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요령이 대부비를 얼마를 딱 주면 그게 분자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100에서 그거 뺀 나머지 대입하면은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둘 거는요 그 지금은 우리가 대부비를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가치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융자감의 크기를 계속 늘리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반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반대 반대 경우라는 거는 융자금을 만기상환저당으로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기한 동안에 원금 상환은 없고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럼 원금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매년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승하게 되면 대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죠 그 변화를 혹시나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감당률이라고 있죠 거기 보시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채감당률 그건 별표하는 거예요 부채감당률 부채감당률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감당률 꼭 그래요 부채감당 능력이 있죠 융자상환 능력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주로 무슨 부동산 상가 등가 같은 수익성 부동산이 있죠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은행부터 빌려간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그거를 기초해서 대출금이 있죠 대출규모를 결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저기 벌써 한 몇 개월 됐죠 저 위에 푸른 집에서 대변인 하던 양반이 노후 대비한다고 저쪽에 상가에 하나 투자했다가 대출금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간평사가 그 상가에 담보가치 주게 할 때 지하실하고 옥상에 있는 옥탑은 빼버렸어요 임대료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그런데 은행으로 넘어갈 때는 그것도 포함시켜서 계산한 거예요 임대 수익이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임대 수익이 크면 클수록 이거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그만큼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인 순영업소득이 있죠 이걸로 이걸 갚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채감당률의 공식이 있죠 공식은 저기 있죠 가유순 전후할 때 그렇죠 순영업소득 밑에가 뭐예요 빨간 걸로 부채서비스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채감당률이 만약에 1.5라고 나오죠 이게 1.5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겠어요 1.5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에게 1.5배라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는 거기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부채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에게 몇 배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도 설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부동산은요 부채서비스에게 1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얘가 150이란 얘기는 100분의 150이니까 1.5겠죠 1보다 크죠 그럼 이걸로 이거 갚고 남는 잔여액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잔여액이 있다는 의미다라고도 또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런데 반대로 얘가 100만 원인데 얘는 80만 원밖에 안 돼요 100분의 80이면 0.8이죠 1보다 작겠죠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이거 갚을 수가 없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갖고 틀리게 바꿔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감당률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 주죠 대출해 줄 때 채무불행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감당률을 높이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보다는 1.5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채무불행률이라고 있어요 채무불행률의 또 다른 표현은 손입분기점율인데요 이거는 기업회계에서 얘기하는 손익분기점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채무불행의 가능성의 정도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요 이거는 총수익과 총비용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얘가 1이라는 의미 있죠 1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수익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무불행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비용이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그럼 채무 불행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여기다 해드리면 유효총소득이 100만 원일 때 각각 50, 50 그러면 100분의 100이니까 1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가 100인데 얘가 150이고 얘가 50이면 100분의 200이니까 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100인데 얘가 25고 얘가 50 그러면 100분의 75이니까 0.7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채무불행의 가능성을 측정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채무불행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의 크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채무불행률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유효총소득 있죠 이거를 대신해서 순영업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총수익과 총비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는 순수익이잖아요 못 들어온다고요 이거 그때 한 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얘를 대체해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유효총소득의 크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여기서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페이지로 돌아가시면 101페이지에 가면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할인기법이죠 잠깐 쉬었다가 거기를 해보시죠 이제 할인공수지분석을 할인공수지분석을 한 번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